안녕하세요 안경카페입니다 저희는 본점의 F3입니다 F1을 맡고 있는 태경쌤, 두투를 맡고 있는 우영쌤 F3로 새로 돌아온 치수쌤입니다 저희 근데 왜 3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안경사가 추천하는 인기 안경 G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1탄인가요? 2탄인가요? 사람만 바뀌었으니 2탄이겠죠? 저건 우리 두원쌤보다는 얼굴이 조금 더 작으시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2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요즘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핸드메이드 브랜드죠 바로 G하퍼입니다 G하퍼는 그레스오퍼 메뚜기라는 단어에서 브랜드네임이 탄생했는데요 메뚜기요? 어? 어?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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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로 오신 선생님 센스가 어마어마하신대요 설명드렸듯이 메뚜기처럼 높이, 멀리,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두가지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이 G하퍼의 테들은 전세계의 아름다운 해변들에서 모델명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첫번째 모델은 템스라는 모델입니다 컬러는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로즈골드와 블랙 컬러로 상원형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스퀘어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세련되면서 트렌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번 써보실까요? 네, 하나씩 한번 써봐주세요 가겹죠? 오 편하네요 얘네들이 착용농이 사실 국내 브랜드들은 특히 도금 때문에 크림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입한지 몇일 몇주가 안되서 도금이 다 벗겨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G하퍼 모델은 도금에 있어서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태는 안경, 전제품 IP 도금 즉, 이온 도금을 최상 중에 최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제품들의 코팅, 도금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모델은 니와라는 모델인데요 G하퍼에서도 요즘 모델이죠 통영 모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컬러는 일반 크리스탈이 아니라 옐로우 크리스탈 꿀템인데도 무게가 16g 밖에 안나간다고 하네요 아시안핏에 딱 맞는 너무 넓지 않은 코와 큰 사이즈로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이 이걸 가장 어울려요 예쁘죠? 색깔도 되게 예쁘고 하이퀄리티 브랜드 G하퍼 한번 착용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안경은 수지 선글라스 안경으로 유명한 카린입니다 안경카페 연예인 안경편에서 제인 모델을 소개해드린 적 있죠? 카린은 스캔디나비아 감성의 모델함과 북유럽의 자유롭고 클래식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특한 브랜드인데요 스캔디나비아 감성이요? 나도 모르겠어요 스캔디나비아 감성이 뭔가요? 사실 저도 스캔디나비아 감성을 저를 돌아서 찾아보니 그냥 조금 모더란데요 그리고 카린 앰블럭 카린 안경 선글라스를 자세히 보시면 말모양 인형 같은게 보이실거에요 이 말모양은 스웨덴 공예품으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말모양 나무인형입니다 즉 카린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행운이 기틀기를 희망한다는 말이겠죠? 제가 준비한 모델은 2020년 신상 패덕이 진이라는 모델인데요 패덕이 진이라는 것 같아요 잘 다녀요 패덕이 진이라는 이름 패더가 들어간것처럼 수살같이 가벼운 안경입니다 초경량 무게 8g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경이 무거워서 힘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특히 2020년 신상은 독일에서 생산하는 와그너 재질을 사용하는데요 와그너요? 와그너는 뭐에요? 와그너는 독일에서 개발한 식탕과 스테인레스를 같이 합산으로 국가 브랜드에 사용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나사 또한 독일의 제품을 사용해 부드러운 움직임과 유연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덕이 진 착용해보시고 이 가벼움과 유연함을 한번 끊겨주세요 그냥 착용해볼까요? 오예? 네 국산이 이정도면 진짜 발전하셨네요 많이 찾으실만하겠네요 드디어 제 촬영인가요? 하하하 오래 기다린 만큼 만족하실만한 테를 오늘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신감이 상당하신대요 역시 역시도요 하하하하 회사님들이 무게로 많이 어필하시던데 오늘 매년 전북의 부분은 제가 다 사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하하하 그러네요 오늘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 기대가 됩니다 하하하하 아!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주셨던 미러도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고영쌤이 영상에서 썼던 개인 장경태도 이쁘다고 댓글로 문의가 되게 많이 달렸어요 하하하하 네네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 좀 스타일리시하다 보니까 하하하하 그러시군요 하하하하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역사도 30년 이상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지금도 많이들 찾고 사랑받고 있는 올리버 피플스입니다 아 역시 이번에도 괜찮은 브랜드를 소개해주시네요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올리버 피플스 근데 생각보다 오래되었네요 최근에 최근에도 많은 많이 찾는 브랜드라 못 해지하는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기대됩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올리버 피플스만의 색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들 꾸준히 찾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버 피플스는 빈티지와 트렌드를 완벽하게 융합하여 재해석한다는 평가를 제일 많이 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자인 과정에서 안과 회사 안경사 그리고 디자이너까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보라 전문성 있는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당연히 핸드메이드로써 일본, 이태리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빈티지 아이웨어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올리버 피플스에서 제가 픽한 태그 태그는 바로 남녀모소 다 어울릴만한 콤비 스타일의 힐든이라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콤비 스타일은 메탈과 아세스테이트의 조합으로 있는 안경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면은 플라스틱으로 다리와 브릿지는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비싼 브랜드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판매되는 금액으로는 오늘 브랜드 중 가장 고가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필드는 우선 2020년 신상 모델이고요 프레임 형태는 요즘 정말 많이들 찾으시는 다각형 프레임으로서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멋을 주는 트렌디안 안경입니다 필드는 이런 식으로 다각형 쉐입이지만 원형이나 타건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맞게도 이렇게 코드라는 둥근 형태의 공비 프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한번씩 착용을 한번 해볼건데 일단 색형 스텝은 조각 공감이니까 여기가 장학선생님으로 한번 가시고요 공글붕글붕이 지수 선생님은 이런 좀 부드럽게 보이는 이런 이미지 무게는 그렇게 가볍네요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려요 되게 잘 어울리는 거 두 분 다 거기다 올리브 프레스만의 클래식함까지 더해져 더욱더 고급스러운 멋을 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사랑받는 올리브 프레스 다음 안경으로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수 선생님은 첫 촬영이었는데 준비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몰랐던 분들도 알게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안경카페 여러분들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일단 그러려면 아까 하셨을 때 짜잔 이게 아니라 짜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3탄때는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 돌아온 3인3책의 태경쌤 도혁쌤 칠쌤 칠쌤이었습니다 안녕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